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메뉴의 출제 경향을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8페이지 2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시험 시행기관이 있는데 시험 시행기관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제도는 필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책 교재 위주로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취도지사를 줄여서 시의도지사라고 합니다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공법에서도 시 도지사 이름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취시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종시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세종특별자취시는 지방자취법상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의군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원래는 시 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시 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합격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 도지사에게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나이 제한,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없이 교도소 복역 중인자도 모두 응시할 수 있다고 했죠 최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자격 취소되면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무효 처분이 쓴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자 시험 볼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두 개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을 합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험 문제의 출제는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 2차를 분리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되죠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공부를 한다면 지금은 1차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소용없죠? 그러나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동그라미 5번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실제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용에 많이 나오는데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양가로 4번에 보면 39페이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원래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시험을 몇 번을 실시하든지 간에 시험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40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둘 수 있다 옛날에는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십시오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어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동그라미 D겟 중계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계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데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홀수여야 되죠 홀수여야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보면 39번에 보면 7일이라는 숫자 나와 있죠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6번 39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 놓으시고요 형광편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이런 숫자들이 단순히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 분들은 인터넷에 질문 올린 분 계시더라고요 이 숫자가 왜 공중개사 하는데 알아야 되냐 분노를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공중개사법이 51개 조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시험을 40문제를 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시험을 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치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서 접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밑줄 치시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다가 위원장 X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전인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죠 부교수 이상 밑줄 친 오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이 전체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변호사 공인회계사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미험에 보면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협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옷에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밖의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리언부터 2연까지는 임기가 2년입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발령 나면 근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양가로 3번 재척, 깊이, 회피인데요 재척, 깊이 재척, 깊이, 회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재척 사유다 이 말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제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의 회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회피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요 기피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 기피신청 이런 말들 재척 사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척 사유가 동그라미 기억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걸리자 또는 공동어무자인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전 배우자는 사랑합니까 안합니까 이혼했으면 위장위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배우자도 재척 사유가 됩니다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라면 그 다음에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 어떤 경우 디거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면서는 기본서를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차분히 꼭 전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었다가 강의한 내용은 중요한 거고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시험 보려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좋겠죠 디겟 별표하십시오 디겟은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도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의원에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의 의원에는 의결로서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깊이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깊이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위원장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번은 당연한 것이고요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양가로 5번 공제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인데 동그라미 1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요 당연히 2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체 7일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체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프린터 39번 39번에 14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사 양가로 6번에 보면 간사 한 명을 둡니다 그리고 양가로 7번 수당인데요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밑줄 치시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없으면 수당을 안 줄 수도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험의 출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했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시도지사 예외국토교통무장관이라고 했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확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즉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 원칙시도이사가 되겠죠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이라는 것은 통치 이데올로기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작성 또는 채점상 유의상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상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겠다 이 서약서 작성하거든요 이거 준수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44페이지 시험의 위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